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이 여러분 오늘은 타란툴라 초보자들이 처음 입문할 때 어떤 종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더 영상을 준비했어요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요새 처음 사회고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질문이 계속 올라와요 또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다른 유튜버나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질문은 꾸준히 계속 들어와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타란툴라 관심을 가졌어요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관심을 가져서 타란툴라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어떤 걸 키워야 될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싸나운 종 키우지 마라 빠른 종 키우지 마라 털을 날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민되고 정말 어떤 걸 키워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타란툴라를 어떤 걸 키워야 될지 잘 모르실 때 여러분들이 키워야 될 거를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른 거 여기저기서 말하는 건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냥 다 무시하시고 우선 무시 첫 번째는 무시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타란툴라에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이종 색깔이 파래해서 이쁘고 이종 블랙이어서 이쁘고 이종은 다리가 길어서 이쁘고 얘는 등치가 좋아서 이쁘고 한 세 종이나 네 종 두 종 세 종 이렇게 뽑아셨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 다음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 땅에서 걸어당기냐 땅을 파고 사느냐 위에 매달려 있느냐 사역장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매달려 있거나 땅에서 걸어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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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있는 애 땅을 안 파는 애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 키우시는데 눈에 보여야 돼요 벌어성 색깔 이쁜 애들이 많은데 땅 파고 들어가서 안 보이면 처음 키우실 때 재미가 없어요 먹이 사냥하는 것도 보고 싶고 탈피하는 것도 보고 싶고 한데 자꾸 땅 파고 들어가 있어서 탈피도 안 해서 하고 먹이도 막 숨어 있다가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버리면 재미가 없어서 흥미가 사라져요 흥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선은 배해성이나 나무이성 눈에 보이는 거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구별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샵 같은 데 전화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나무이성이나 배해성 중에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이제 털을 날리냐 안 날리냐 보통 나무이성들은 거의 날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날리지 않고 배해성 숙성에 나무이성 숙성을 갖고 있는 애들 그림불 같은 리눈 애들은 날릴 수 있는데 그림불도 개체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종은 털을 죽을 때까지 안 날리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사이즈가 커서 성취가 됐을 때 털을 날리는 종들도 개체도 있어요 그림불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무이성들 나무 위에 그러니까 사육지장 벽면이나 내가 만들어놓은 코르코보드 아니면 유목 천유 매달어놓은 천유 이런 위쪽에다가 거미줄을 치고 생활하는 애들 아니면 땅 위에서 생활하는 애들 땅 위에서 생활하는 애들 중에서도 털을 많이 날리는 애들이 있고 유치회 때는 잘 안 날리다가 성취가 돼서 살짝 날리거나 아니면 잘 안 날리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모르신다 그러면 샵에다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사항 중에서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린 종 먼저 사육을 하시다 보면 한 2, 3개월 2, 3개월 2, 3개월 좋겠네요 2, 3개월 정도 키우시고 한 3, 4마리 키워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벌어오성으로 키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 마리가 있고 그리고 사육을 하다 보면 많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겨요 스스로 알게 되는 게요 스스로 알게 되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스스로 알게 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벌어오성으로 사육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었던 것들은 나중에 다 키우게 돼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몇 개월만 돼도 10마리 많게는 뭐 20, 30마리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었던 종들은 다 키우게 돼요 다 그 대신 처음에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를 보시려고 그러면 배해성이나 나무위성 그렇게 사육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희 말고는 다른 데서 많은 분들이 빠른 종 살아온 종들에 대해서 키우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개월만 키워보시면 음 무의미하다 어 전혀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아무리 싸놨고 해봤자 그 안에서 입질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싸나온 거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음 손 위에 올렸을 때예요 손 위에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손 위에 올리는 애들 이렇게 손 위에 올릴 때 싸나온 종들은 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싸나온 종들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한 몇 개월 키워보시면 아 랩타 사장님이 왜 이런 말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뭐 싸나온 종이고 빠른 종이고 다 대비책이 있고 손 위에 올리지 않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굳이 내가 이뻐서 키우고 싶은데 굳이 싸나온 종이라고 못 키워? 그런 건 없어요 키우세요 손 위에 올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싸나온 종은 빠른 종은 옮기는 방법 아시죠? 큰 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통을 넣고 옮겨 주시면 빠른 정도 의미가 없어요 사육장도 피클 통이 아니라 아시죠? 높은 통에다가 나무 이수상 버러워성도 키우시면요 아무리 지가 빨라 받쳐요 뚜껑 여는 순간 항상 말씀드리지만 뚜껑 여는 순간 안으로 들어가지 밖으로 안 나와요 진짜 밥을 너무 안 줘서 너무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는 애들은 밥 주세요 하고 가출을 해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요 보통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른 종이건 이것도 싸나온 종이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가지고 토다는 사람들 알려주세요 어떤 샵이 그렇다 어떤 브리더가 그랬다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두번째 내가 이제 타란툴라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나 죽겠네요 정말 어디서 키워야 될지 통들은 이렇게 많은데 랩탈리아 들어왔더니 통들이 막 너무 많은데 어디는 피클 통에 키워라 저기는 적재형 케이지 키워라 랩탈리아에서는 너무 많은 사육장이 존재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사이트 보시면 중간 정도에 사육장 사이즈 세트 물 먹이 어떻게 주는지 사이즈별로 먹이를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는지 진짜 제가 열심히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좀 봐주세요 봐주시면 되고요 봐서 거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세트물 계속 들어가면 막 깊어지죠 그럴 때 잘 모르겠으면 세트물로 주문하세요 세트물로 여러분들 많이 주문하시고 많이 키웠던 분들도 귀찮아서 세트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세트물로 준비하셔서 세팅해 주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은 잘 못 찾으시겠다 랩텔리아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저희가 항상 링크를 걸어놔요 유튜브 영상 초보자 가이드편 부터 시작해서 저희 쇼핑몰 가이드편 초보자 가이드편 Q가 있으니까 꼭 클릭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 응? 알았죠? 네 그리고 이제 관리 방법 관리 방법이 있어요 먹이 주는 죽이나 온도, 습도 탈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초보자 가이드편 영상에 있어요 설명 클릭하시면 그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세요 한번 보시고 한 번만 봐주시면 다른 데 카페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게시판이나 전화해서 물어볼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게 꼭 한번 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처음 키우신 분들은요 꼭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도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자주 하는 질문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처음 바닥재가 세트문을 준비했더니 아니면 바닥재를 랩탈리아에서 주문을 했더니 바닥재가 왔어요 근데 바닥재가 싹 말라 있네요 이런 다른 데 주문했는데 적셔 있었는데 여기는 랩탈리아는 다 말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습도를 해줘야 되나 잘 모르실 경우 간단해요 내가 준 양 바닥재를 사육장 안에 깔아준 양의 3분의 1 정도의 양의 물을 피클 통이나 아니면 담아져 있던 봉투나 여러가지 방법으로요 준 양을 처음 넣으실 때 피클 통이나 아니면 다른 통에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 준 양에 3분의 1 정도 물을 부어 놓으세요 시간이 한 2, 3분이나 몇 분 지나면 젖어 들어요 젖어 들으면 그 상태에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 4일 주기로 좀 말랐다 싶으면 적셔 주시고 적셔 주시고 계속 일정량을 계속 주시면 나중에 물바다가 돼요 물바다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모르고 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울여요 사육장을 기울여서 이렇게 쭈루룩 따라서 물을 빼내시고 슈즈를 뭉쳐서 찍어서 물을 빼내시면 됩니다 근데 타란툴라가 있다 그러면 타란툴라가 딴 데 옮겨 피클 통이나 있는데 처음 택배가 왔을 때 둔 피클 통을 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옮겨 놓으셨다가 피클 통을 대고 대고 뚜껑으로 쭉 유도시켜서 뚜껑을 싹 닫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물을 따라내시고 슈즈를 찍어서 물기를 따라 빼시면 되겠죠 보통 항상 여러분들 기억이 될 건 3분의 1 정도의 바닥재를 적신다 아니면 반 정도 바닥재를 적신다 생각하시고 물을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라있어서 잘 안 졌지만 한번 하고 나서는 젖어 있었기 때문에요 젖어 들어가는 모습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물이 많구나 적구나 라고 눈으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먹이랑 물 또 언제 주기로 주는 게 좋습니까 3-4일 주기가 가장 평균적으로 주시는 방법인데요 매일매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주기로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3-4일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주기에요 매일 주시는 거는 그닥 추천하진 않아요 뭐 먹이 먹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서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나쁘진 않고요 추천은 안 할 뿐입니다 보통 3-4일 주기로 주시고 차라리 여러 마리 키우셔서 예 하루 예 하루 예 하루 예 하루 주시는 방법으로 관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주시다 보면 나중에 개치가 늘어났을 때가 문제가 돼요 내가 시험 기간이 걸렸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매일매일 주다 보니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엄마들이 뭐라 그러고 갖다 버린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에 지쳐 있는데 지쳐서 왔는데 아 또 얘네 밥 줘야 돼 한 마리일 때 두 마리일 때 세 마리일 땐 몰랐더니 한 2-30마리 되니까 이거 일이네 너무 힘드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 3-4일 주기나 일주일 텀으로 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가야 돼요 이제 여름철 다 지나가긴 하지만 여행도 가야 되고 내가 연애도 해야 되고 시간이 자꾸 이제 처음에 한두 마리 키울 때 몰랐는데 한 2-30마리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단위로 주세요 주말에 시간 나실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렇게 일주일 텀으로 주시면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파란툴라를 키우는 이유가 다른 생물에 비해서 주기가 길어 섬을 길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애완 동물이죠 키울 수도 있고 4시간적인 여유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가지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용하실 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먹이를 주다 보니까 갑자기 먹이를 안 먹어요 이거 어떡하죠 나도 매일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틀이 3일이 지났는데 이거 먹이를 안 먹다가 죽는 거 아닌지 걱정돼서 죽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타란툴라는 사람하고 좀 달라서 영양분을 엉덩이에 모아 놓을 수가 있어서 일정 기간 뭐 너무 긴 기간이 아니면요 충분히 먹이를 안 먹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먹이 잘 먹다가 먹이를 안 먹는다 그러면 탈피죽기 먹이를 죽여서 매일매일 놓자면 그 다음날 없어졌다는 게 남아있어요 이래도 탈피죽기 탈피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탈피죽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먹이를 안 먹는다고 하시는 것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핀셋으로 먹이를 잡아서 타란툴라가 있는데 입에다가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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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를 하시거나 매일매일 먹이를 안 먹는 애를 뚜껑 열고 먹이를 근처에다 떨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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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탈피죽기가 됐는데도 애들이 탈피를 못하고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일주일 2주일 텀면 탈피를 하는데 길어도 2주면 3주 1달 2달 3달 이렇게 유체인데 먹이도 안 먹고 탈피도 안 하고 먹이를 안 먹어요 계속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음 드렸던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탈피죽이 때 스트레스를 주면 탈피죽이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개체에 따라 달라요 어떤 애들은 괜찮은데 또 예민한 종들 좀 소심하는 종들 뭐 로지헤어나 성격이 소심한 애들을 건들면요 탈피죽이 엄청 늘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탈피죽이 늘어나서 애들을 굶어 죽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스스로가 탈피죽이를 늘렸다고 하면 그 주기까지는 버티는 거죠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탈피죽이가 걸려서 일주일 2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먹이 안 먹어도 안 죽어요 탈암툴라가 얼마나 강인한 종인지 진짜 여러분들이 일반 애완동물하고 비교하면요 막 하늘과 땅차예요 정말 죽지 않는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니 엄청 강인해서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탈피죽이다 하면 아 먹이가 굳었구나 아 내가 먹이를 주는 거 시간을 벌었구나 내가 그냥 물만 줘도 물만 줘도 충분히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줄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를 아 막 불안해서 죽을까봐 먹이 막 입에다 밀어넣고 막 매일 먹이 넣어주고 막 이런 행동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영상 봤으면 이제 하지 말아 주세요 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또 질문을 자주 하는 거예요 온도 습도 어떻게 맞추나요 뭐 수태를 적셔서 넣어 주거나 바닥지를 얼마큼 적셔야지 습도가 맞나요 아니면 따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뭘 해야 되나요 물그릇을 넣어 줘야 되나요 여러 가지 궁금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육 온 습도 보면 건계다 습계다 뭐 어떤 애들은 온도가 높고 어떤 애들은 온도가 저온종이고 막 엉망 징창해요 위아래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나는 이런 거 신경쓰고 싶지 않은데 아 어떡하죠 어떡하지 그리고 또 온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막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은 거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 솔직하게요 그냥 내가 잠잘 때 정도 온도 잠잘 때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는요 쉽게 내가 여름철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틀거나 선풍기를 틀어서 자죠 그렇게 온도를 맞춰 주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환경을 맞춰 주시면 돼요 내가 여름철 추운데 겨울철 추운데 보일러 틀죠 보일러 틀면 내가 잘 수 있는 정도의 온도에 있는데 타란툴라를 놔두시면 돼요 여름철도 마찬가지구요 그냥 간단하죠 그냥 잘 수 있을 정도에요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어거지로 버티고 추운데 입을 이따만큼 두꺼운 거 입만큼 두꺼운 거 더 퍼고 막 버티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요 요즘은 보일러 틀고 에어컨 틀고 하잖아요 에어컨 바람이 저쪽쪽으로 가지 않는 부분에 놔두시거나 뭐 이렇게 조금 내가 잘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다 그러면 애들은 살 수 있어요 엄청 강인하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은 다 살아요 그 정도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나는 온도를 꼭 맞춰야겠다 그러면 온도기가 있어야겠죠 온도기 맞춰서 그 온도에 맞춰 주시면 되는데 평균 25도에서 30도 넘어가지 않게 맞춰 주시면 돼요 저온종이다 그러면 걔네들은 특별하게 분양 받으실 때 저온종인 거 알고 분양을 받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온도를 낮춰 주시면 돼요 그런 것도 영상에서 준비를 많이 해 놨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음! 저온종이 아니고 일반적인 타나툴라는 그런 거 대부분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대충 내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온도에 맞춰 넣으셔도 애들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으니까 일부러 막 여름철에 해 들어오는데 햇빛 들어오는데 막 놔두시고 너도 따뜻해야지 아 그래 너 놔둬야지 이러면 당연히 죽겠죠 햇빛 들어오는데 피하시고요 햇빛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외성이니까 햇빛에 놔두시지 마시고 선선하고 내가 있어도 괜찮을 부분 내가 평상시 생활을 할 수 있는 온도 정도 맞춰 놓으시면 여름철이건 겨울철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은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철에 엄청 강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온도 18도, 19도 이런데도 버티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이 정도 괜찮은데요? 저는 안 추운데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기본 타나툴라 넥장 넥장으로 준비해서 따로 해주세요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요 타나툴라가 못 버텨요 아무리 강인한 종이지만 보통 사람들도 20도 이하에서는 네 감기 많이 걸려요 좀 여러분들 18도 막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취위에 아주 강하신 분들인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온도에 못 버텨 저 같은 사람은 못 버텨 보통 25도 겨울철에도 25도는 24도 25도는 돼야지 저는 추운 거 너무 싫어해서 네 그 정도 온도를 보일러로 온도 맞춰 놓는데 그 온도에 저 같은 사람 기준으로 타나툴라도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추위에 강하다 싶으면 그 온도에 맞게 랩장이나 필리미터나 아니면 히팅 장치를 따로 준비하셔서 온도를 맞춰 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어떤 선택도 있었지만 어 타란툴라 사이트X종 때문에 따로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좀 늦게 드렸긴 했어요 좀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 죄송해요 항상 늦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사이트X종은요 하지만 사이트X종 연락을 드렸더니 몇 분들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음 타란툴라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보통 타란툴라는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추론을 한번 해봤어요 추론을 해봤어요 바빠서 내가 한 일주일 이상 물을 못 줬어요 물이 없어서 죽은 거 같아요 그런 거 두 번째 또 바빠서 내가 밥을 한 달 이상 밥을 안 줬더니 죽었네요 죽었네요 음 그렇게 두 가지가 바빠서 그런 경우가 있고 사육장을 처음에 옮기다가 아니면 키우다가 이제 더러워져서 사육장을 옮겨주다가 탈출을 해버렸네요 탈출을 해서 못 잡았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큰 통에다 안 넣어놓고 하시는 분들 탈출해서 잃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엄청 많아요 초보자들은 거의 뭐 그냥 수두룩 수백백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큰 통에다가 탈출할 걸 꼭 생각을 하세요 설마 하면 그게 설마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옮기다가 뚜껑에 끼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사육장을 선택하시라 그러는데도 나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몇만원짜리 탈출을 키울 수 있지만 사육장에는 몇천원짜리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나는 몇백원짜리에다가 키워야겠습니다 해서 피클 통에 키우거나 아니면 실수로 다른 통에 비싼 통을 선택했지만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놀래가지고 뚱을 닫다가 눌러서 죽였다 그렇게 죽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름철 많이 더웠어요 많이 더웠는데 피클 통이나 적재형 케이지나 환기가 안 되는 거 무타공을 주문하셔서 환기에 내가 직접 뚫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더워서 더운 경우 죽는 경우가 꽤 생각보다 많아요 더우면 죽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탈피죽이 있는데 얘가 누워있어서 어? 이거 뭐야 갑자기 왜 누워있지?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핀셋이나 손으로 톡톡톡톡톡 건들고 이렇게 세우고 막 건드려서 그렇게 처우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서 죽은 줄 알고 건드려 버리는 경우가 있죠 탈필때 탈필때 건드려서 건들면 한 90% 이상 죽어요 운이 좋아도 건드려도 다시 일어나거나 처음 탈피하려고 누운지 별로 안 됐을 때 그런 경우 다시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탈피 이제 막 벗으려고 하는 시점에 건드려 버리거나 이러면 쇼크 일으켜버려요 그런 경우는 죽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죽었구나 생각해서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건드렸을 때 그래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탈피죽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요 먹이를 안 먹어요 먹이를 안 먹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먹이를 안 먹어요 먹이 안 먹는 죽이 텀이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요 그 텀에 안 맞게 먹이를 계속 안 먹었다 그러면 아 누워 있을 때 탈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탈피인데 모르고 건들지 않게 꼭 기억해 두세요 먹이 한두 번 두 번 세 번 어 탈피 의심스러웠는데 누워 있었다 그러면 탈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절대 탈피가 끝날 때까지 건들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건들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90% 이상 죽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이 길어지고 했는데 제가 이 방법 제가 추론하는 방법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음 이거 왜 아 정말 모르겠는데 죽은 거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다음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지 않게 되고 이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외에 방법으로 죽은 거 같다 라고 하면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다른 분들이 보고 실수 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런 부분 하면 제가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와 너무 멋있어 부탁드립니다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여기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